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고1 학생들 학력평가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이제 사실 저기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파트들도 나오다 보니까 원회방정식도 나오고, 그죠? 원회방정식이 좀 어려워요. 모의고사를 처음 접했을 때 난이도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 등급컵스를 보니 생각보다 좀 낮더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또 푸셨기 때문에 잘 본 학생들은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고요. 못 본 학생들은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음 모의고사 때는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러분이 성적을 올리면 되니까 앞으로 좀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로 벼락치기 형식으로 모의고사를 준비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면 그 전부터 미리미리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런 연습은 내신할 때 좀 이렇게 빡세게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9월 학평 해설을 전반부 부분만 맡게 되어서 1번부터 15번까지만 좀 해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빠르게 좀 해결해 나가볼게요. 1번 문제는 항상 다항식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쉬워요. 그래서 바로 덧셋만 해주시면 정답이니까 더해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올 겁니다. 넘어가죠. 2번도 해봅시다. 항등식이죠? 항등식. 항등식이니까 다 정리해서 비교하시면 돼. 근데 왼쪽 x제곱 맞고 그럼 a값은 2가 돼야지만 4x가 나오겠네. a는 2. 여기가 없죠. 상수항이. b는 1이네. 2와 1 더해서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거리, 거리, 거리가 4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점과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되겠네. 원점과의 거리 공식은 뭐야? 루트 a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겠죠? 요 녀석 결과가 4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제곱 더하기 9가 16이 돼야 될 거예요. 제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정답 a제곱은 얼마니? 7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넘어가요. 정수 x 개수를 구해라. 연립부등식이니까 하나하나 하시면 돼. 요거 짠 넘겨서 3x는 크거나 같다. 6보다.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부분 넘어오시면 2x는 넘어가시면 12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x는 6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2부터 6까지가 되겠죠? 최종적인 공통 범위는 2부터 우리 x는 6사이다. 이때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 아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x는 2부터 어디야? 2, 3, 4, 5까지. 요렇게 되시겠네요. 정답은 4개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 4번 처리하시면 돼요. 가자! 기본적으로 3점은 다 맞춰야 해. 3점은 다 맞추자. 그러면 1-i 분의 2 요 녀석은 분모에다가 켤레인 녀석을 분자 분모에 싸그리 곱해주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분모는 몇이 되니? 켤레끼리의 곱 실수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부분 제곱 그래서 2가 돼요. 아 여기 요렇게 되니까. 스르륵. 1 플러스 i 그러니까 a, b 모두 1이네. 1. 그래서 쭉 더해주시면 2가 또 정답일 거예요. 6번 야 요거 요거 분명히 수학 상에 짠! 한 등식 파트를 배우게 되면 선생님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요런 말이거든요. 그럼 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왼쪽이 3차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오른쪽을 잡아버리면 돼. 3차가 되려면 1차잖아.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x 플러스 c라고 놓고 전개하는 방법이 있어. 알겠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얘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쪼개고 뒤는 몰라. 그래서 요 녀석이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집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항 요렇게 온다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요렇게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럼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그러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더해 주시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2 나눠 떨어지니까 요 녀석이 0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 그 다음은 요 얘 목인데 그 목 부분이 얘잖아. 그러니까 이 목도 x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눠 떨어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얘가 한 번 더 나눠 떨어진다 해서 두 번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쓰는 녀석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 더해 주시고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가 되겠죠. 짜잔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해갖고 됐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놈을 더 할까? 더해 주면 마이너스 a가 나오고 플러스 5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a 값 얼마? 5다. 어? 선생님 a 값 5니까요. 넘어가셔서 b는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2 3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풀이는 차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x 플러스 c라고 놓고 전개시켜서 비교하시는 것 뭐 두 번째 풀이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여 어? 연속적으로 x 플러스 1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쓰면 되겠구나. 나눠 떨어지니까. 그럼 나머지가 싹 다 0인 거지. 이해되죠? 이렇게 풀어 가시는 거예요. 3 4 5 5 6 5 6